보시면 음주운전시 처벌이죠. 이 박스는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일단 실제 정보는 뭐만 있다? 0.05%만 있는데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일 때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거든요. 정지 취소의 기준이 0.05% 이상부터가 음주운전인데 0.05%는 면허정지 벌점이 100점이거든. 벌점 100점입니다. 벌점 중에 제일 센 게 단일 위반행기로 제일 센 건 벌점 100점인데 음주운전이 면허정지. 벌점 100점이면 벌점 100점은 뭐로 인결한다? 벌점은 1점당 뭐이기 때문에? 면허정지 1이기 때문에 바로 면허정지. 벌점은 몇 점부터 집행 들어갑니까? 그렇죠. 40점부터 들어갔는데 100점이기 때문에 바로 면허정지 100일이죠. 다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단속에 그냥 걸렸을 때는 면허정지 100일이지만 0.05%인데 사망 또는 상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적 피해 교통사고, 인피사고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때는 면허취소야. 그리고 0.1% 이상은 이거는 사고 여무에 상관없이 면허취소야. 0.2%도 면허취소인데 왜 해뒀냐면 이거는 0.1과 0.1은 뭐의 차이겠냐면 오른쪽에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형사처벌의 수위가 또 달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주운전했다. 행정처벌은 면허정지 100일. 단순 음주운전이죠. 그리고 형사처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단순 음주운전자인데 징역까지 살리지는 않고요. 보통 벌금으로 약식기소해가지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맞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면 0.1은 면허는 취소되고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 1, 6월에서 몇억? 1년까지. 벌금도 300에서 500이죠. 0.2는 면허는 취소되고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 1년에서 3년. 벌금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저 뒤에서 나오는 조문인데 우리가 다른 건 뭐라도 음주운전 관련된 건 또 워낙 관심도 많고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박스로 정리한 거죠. 제가 수험학적으로 여러분들의 나중에 요긴하게 사용될 거예요. 각종 문제 풀다 보면 이 박스를 우리가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라. 그래서 다시 15번. 15번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0.05인데 음주운전의 기준이죠. 다만 0.05% 이상은 뭐야? 면허정지. 0.1% 이상은 면허취소. 그렇게 되고 형사처벌도 수위가 되는데 나중에 이것도 외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끝.